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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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알멜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이요 오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알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승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을 막을 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까지 우리가 승리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 이름 오늘 또 굳게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절을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의 신약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전도자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사역은 이미 저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정의 13장, 16장,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미신과 점술과 우상현장 영적 문제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축골 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처음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했고 나중에 메시지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마지막에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델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디모델 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영적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후대와 사회의 문제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세의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검찰의 메시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저와 이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 다 받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 속에 우리의 생애를 평생 책임지시는 그 축복 속에 서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주밤으로 말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우리 안에 좋은 것인데 복음 아닌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내가 믿고 따랐고 붙잡고 노력해왔는데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느냐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왜 버려야 되느냐 제거해야 되느냐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데 그 배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짐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은 망대들을 제거해야 돼요 숨은 플랫폼 나도 모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숨은 플랫폼이 있는데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숨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요 제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들을 준비해 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면 마치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노회로 갔어요 그게 요셉이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급 보고만을 위해서 요셉에게 그 시간표 속에서 준비한 요셉에게 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냥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게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의 불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생각들과 수준들이에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와 더불어 또 우리 나름대로 뭔가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서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들을 겪잖아요 또 직장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뭔가 생각이 틀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등들이 오고 갈등들을 겪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거기에 더 심해지면 위기까지 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진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숨겨진 망대인데 제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고 전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으로 살아가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게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서 그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우리에 맞이한 상황들 생각들 또 그 생각 속에서 갈등과 문제와 위기들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표준들 그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중요한 영적 싸움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붙잡는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빨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후에 그 영적 문제 배후에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거기에 영적 문제에 쏟아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준비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배경들 그 배경 속에서 놓은 영적 문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곤도우수 5장 17절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어 또다 했어요 그 어떤 영적 문제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내게 문제는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숨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배경 속에 나오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그걸 문제라고 보니까 그게 못 빠져나오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말은 그게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붙잡았는데 진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금 아닌 모든 것들 제거해야 될 것 숨은 망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세상의 망대고 틀린 망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참된 보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육적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육적 싸움을 싸운다는 그 자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있고 진정 싸움이 어떤 싸움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사람들은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운다고 싸우는 것이 결국 뭐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육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를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도를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허감의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 당장 앞에 있는 사람이 미우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미우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배후의 역사는 보이는 모든 세계 배후의 역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다시 말해서 허감과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성계해 보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의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우리와 원수되었다 했어요 오늘 창세의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게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 귀신이고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와 원수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래서 결국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원수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여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관계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바로 대적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를 다 숨깁니다 아비로서 숨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대적관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불을 다니며 삼길차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대적이 아닙니다 남편보고 저 왼숙하면서 우리가 자녀들 보고 저 왼숙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들 보면 저 왼숙 어디서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들 몸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적과 원수는 따로 있어요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배우의 역사는 악의 영들 결국은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싸움의 대상을 모르고 이 싸움의 대상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면서 결국은 틀린 싸움을 싸우고 나간다는 사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요 창세의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싸움을 통해서 참된 응답들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영적 싸움은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평생에 어느 정도 썼다고 할 때 악한 사단이 결국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죄송합니다 깊이 자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밤 되면 자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깊이 자빠지지도 않아요 한시라도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축복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영적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틀린 싸움을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걸 안 믿고 보이는 것이 잠시 잠깐 뿐인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육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힘만 빠져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근본을 안다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짜 근본을 안다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검찰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 다 같은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뭔가 성도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면서 너무나 은혜 가득한 은혜의 분위기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복음이 다시 한 번 자기에게 확인되어지고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면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한 목회가 헛 목회였구나 그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영적 실상인 악한 사단에게 자기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모든 것들이 속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에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에 온다고 목회에 왔는데 결국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것만 틀린 것만 전달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목회하면 할수록 뭔가 그때그때의 성취감은 맛봤지만 이렇게 힘든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인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목회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각오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속지 않도록 자기가 속은 것이 너무나 한이 되니까 속지 않도록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주 핵심이 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토께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받고 뭔가 힘을 놓고 하더니만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계속 사단 이야기하니까 물론 사단 이야기한 것만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게 한이 있으니까 평생 목회를 해온다고 했는데 이게 속았다라는 사실들이 딱 자기가 확인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떠나요 떠나는 데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인들이 떠나간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성도들을 영적 실상을 바로 아는 성도들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신학같이 공부한 사람이 왜 할 말이 없어 사단 이야기만 하느냐 그래서 당신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다 떠나는 것이 아니냐 사모님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평안하더랍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 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평안하더랍니다 왜 평안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으니까 문제는 여전한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들이 많고 문제는 여전한데 그게 문제 속에 속지 않으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것이 사단의 존재인 걸 알고 그게 속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평안하면서 이 평안함이 이제는 전달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교회가 한두 사람들이 모여지고 모여지고 모여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세상 현장 어디를 둘러봐도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함을 누리니까 그 평안함이 현장에 전달되니까 그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지금도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속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의 마귀와의 허감의 역사의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싸움도 싸움이지만은 속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속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보를 위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최여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많은 경우 문제를 생기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결국 그 배후에 낙한 허감의 역사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회피한다는 말은 싸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원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싸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날아가 너희에게 이마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그리고 30절에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나와 상관없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모든 것 응답과 축복으로 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외면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교회 통해서 이 자리를 피한다면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어디 가나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허감의 역사들이 여러분 미국에 간다고 해서 그게 떠납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 중에 사단과의 싸움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요한복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고요 우리는 그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포도나무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15장에 보면 그런데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결국은 참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그 땅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누리는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누리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 합시다 부트만 있으면 된다 옛날에 우리 성형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이 했던 말입니까? 부트만 있으면 된다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부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쓰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설령 만들어진 날짜로 그건 우리의 작품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책 싸움은 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의 싸움도 아닙니다 더 잘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거의 다 틀린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틀린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책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걸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책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영책 싸움을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당장 문제 당할 때 그 문제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이 나와야 내가 영책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힘내서 영책 싸움을 싸우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이 보여져야 그 속에서 내가 영책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게 여러분 생을 들었으라도 영책 싸움을 싸워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영책 싸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영책 싸움 중에 싸움은 뭐냐 이런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나 중심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행위의 중심으로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영책 싸움입니다 행위의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와에게 행위원약을 주셨어요 장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가를 따먹지 말라 행위원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 말하면 일단 인간이 행위원약에서 실패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은 은혜의 은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이미 건세를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처음부터 예언하셨고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건세를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건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마태원 1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기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또 마가원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관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건넝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 그 건세로 말미암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단의 목적이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결국 실패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뭔가 모르게 그들을 모함하고 하지 마세요 그들을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을 안다면 정말로 본질을 근본으로 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어떤 면에서 수용할 수 있고 오히려 정말로 그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심 있는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게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말을 만들어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지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전혀 자기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오해받을 말들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도록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음같은 당장 치받고 뭔가 변명하고 싶고 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자기도 원치 않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는 어떤 면에 그 배후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내 자신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해받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상대한다면 같은 수준이 됩니다 같은 수준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한다고 변명하고 막 같이 싸운다면 같은 수준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 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해결한 데서 바르게 해결될까요?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해결일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게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부분들이구나 그런데 내가 해복하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풀려지는 그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혹이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육적인 싸움을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원수를 갚아야지 내 마음에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뭔가 여러분도 원치 않게 이런 마음에 뭔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얻지 않아 있나요? 지금 우리가 틀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싸움 정말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사단과의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138입니다 영적 싸움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138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성령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본 문제 하나님의 떠남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태원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엄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엄부의 근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정 1장 1절에 그리스도 이 비밀을 진정한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어떤 허감의 세력이 이 지구상의 모든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원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마귀가 쫓겨난 것을 보니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허감의 이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산업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도 원치 않는 어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허감의 이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허감이 꺾여지면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원 12장 28절과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오직 성령입니다 사정 1장 8절이죠 성령이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땅 끝까지 살려주는 정거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려주는 힘이에요 사정 1장 1절 3절 8절 영직사함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면 여러분 이미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 1장 1절 그리스도 성삼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정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입니다 사정 1장 8절에 성령이만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뭐냐 3시대를 증거하는 힘입니다 3구 3기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1장 1절 3절 8절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3구 3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직사함에서 승리하는 이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 영직사함의 승리함으로 말하면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된 증인들로 쓰여지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직사함의 승리함으로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릴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